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외과 전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본의 아니게 사나운 얼굴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본인은 아무런지도 않은데 무표정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너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화났어? 하고 물어보는 얼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젊었을 때는 선하고 예뻤던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왜 무섭고 싸납게 이렇게 우울하게 이러한 인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나운 얼굴 시리즈 세 번째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사나워 보이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말에 눈에 쌍심지를 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눈이 이렇게 올라간 게 그렇게 나쁜 건지에 대해서 관상성형학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환자분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꼬리가 올라가서 평소 인상이 차갑고 날카롭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눈꼬리가 좀 올라간 편이라서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눈 자체가 작은 편이고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서 사람들이 상당히 차갑고 못되게 보는데 저는 눈매가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나 아니면 내려갔나 올라갔으면 얼만큼 눈꼬리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성형외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알아보자면 우리가 눈이 터진 근육을 안검열 팔페브랄 피셔라고 하는데 그 내측 눈 앞머리 이 부분을 내안각이라고 그러죠 그 내측 눈 앞머리에 녹색 점을 찍고 바깥쪽 눈꼬리 여기를 의학적으로 외안각이라고 합니다 그 눈꼬리에 하늘색 점을 찍어서 오른쪽 왼쪽 눈의 앞머리를 연결하는 수평선을 긋고 녹색의 눈 앞머리와 하늘색의 눈꼬리를 연결하는 노란색 경사진 라인에 눈꼬리가 올라간 경사도인데 여기에서 이 빨간 각도 부분입니다 이 하늘색 점 외안각 점과 녹색 점인 내안각 사이를 잇는 경사각도가 안검멸 축이라고 하는데 눈꼬리에 올라간 눈이 이 경사각도가 크게 된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동양인들의 경우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표현이 되면서 그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제스처로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비하는 뭐 그런 행동들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 몽골리안 슬랜트라고 해서 그래서 여지껏 나온 그런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이 빨간 화살표의 각도가 한국인에서는 6.8에서 8.8도 백인에게서는 5에서 8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이는 아마도 동양인은 눈 앞머리 쪽에는 이렇게 몽고주름이라고 해서 내안각을 덮고 있는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이 화살표 방향으로 녹색의 내안각을 덮음으로써 그 원래의 해부학적인 안검렬은 노란 화살표 방향인데 그 몽고주름 그 내안각 채피로 인해서 하얀 점으로 보이게 되면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더욱 동양인의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몽고주름 성형을 하게 되면 올라간 눈꼬리도 어느 정도 내려와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눈 경사각도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그 여자의 눈꼬리 관상은 이 경사각도가 비교적 큰 반면에 그 남자의 눈꼬리는 경사각도가 이렇게 수평하거나 좀 처져 있게 됩니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 남성에 있어서는 그 외안각이 내안각보다 약간 2mm 정도 위에 있다고 하고 여성은 4mm 정도 있다고 해서 좀 더 경사하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눈썹과 눈 사이에 그 전태궁 관상 성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거리가 여자가 넓고 남자가 좁으며 남성은 처진 눈꼬리 일자 눈썹이 많으며 여성은 바깥쪽에 이렇게 올라간 눈썹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일자 눈썹이고 눈꼬리가 처진 그런 모양이라면 좀 남자스러운데요 오른쪽 동양인의 눈매가 사납고 좀 표덕스러워 보이는 것은 눈꼬리가 올라가서가 아니고 그 왼쪽은 전태궁이 넓고 그 오른쪽은 전태궁이 좁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관상고전인 마의상법에는 미모불천창 출립근기라고 해서 그 눈썹이 천창 천창 그러니까 이 관자놀이 위쪽에 옆 이마 이쪽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면 귀하다라고 하였는데요 관상에서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을 양으로 보고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얼굴을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양이 좋다 음이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는 게 상승의 기운이므로 입꼬리도 이렇게 달을 쳐다보듯이 위로 올라가고 눈꼬리와 눈썹이 멀리 이렇게 전태궁이 넓게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좋은 관상으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관상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관상이 좋다고 하고 또 노화라는 것이 어차피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쳐져 내리는 것이므로 입꼬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눈꼬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눈썹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상승되는 관상은 그 지구 중력에 의해서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얼굴형이므로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도 좀 더 동안으로 보이게 됩니다 젊었을 때 좀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수평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금방 이렇게 로우 웨이팅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보이는 얼굴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은 아주 젊어서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동안인 얼굴형을 유지할 수가 있으므로 젊었을 때 조금 이렇게 눈꼬리가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막 눈꼬리 내리고 막 이러는 하는 수술들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그건 아주 싸나운 관상이라고 했는데 관상학적으로 보면 좋은 점이 아주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눈꼬리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